자동차 운전 경력 8년차, 베스트 드라이버 진안 씨. 한 칸도 남지 않은 연료 게이지 발견. 평소 자동차 관리에 철저한 진안 씨답게 곧장 주유소를 찾습니다.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수소 가득이요. 자동차에 수소를 넣는다? 여기 주유소 아니었던가요? 여기는 수소 충전하는 수소 충전소고요. 이 차는 수소 자동차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자동차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지만 이 자동차가 바로 화석연료 대신 수소연료전지로 달리는 수소 자동차라는 사실. 이름마저 생소한 수소 자동차. 진안 씨가 이 특별한 차를 타게 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졌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를 생각하다가 수소차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꾸준히 증가한 자동차 수. 그만큼 늘어난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동차 없는 우리의 생활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하여 자동차의 편리함을 누리면서 대기환경까지 지킬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소 자동차는 완벽한 무공해 자동차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연료를 충전하는 시간이 짧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1회 충전으로 최대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주행 시 발생하는 부산물은 오로지 물뿐이라는 사실. 2회 충전자의 편리함을 통해서